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자의 특구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진 회임수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허곡, 지자체 요다파티가 신청한 사업이 제2차 규제자의 특구 심의 대상에 선정되었진 회임수다. 최종 지정은 다음 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홀거랭 고람수다. 경헌디 제주도는 당초 전기차 규제자의 특구가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디양, 충전 서비스 분야로 바꾸한 그네 정부의 또시 특구 지정을 신청 허용, 이번이 심의 대상에 올른 거랭 고람수인 게 말씀. LNG 수송선이 넘은 돌에 우리 제주에 체함 들어와 신디양, 제주에서 LNG 천연가스 공급도 시작허염 쨘 고람수다.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는 LNG 저장탱크 냉각 이용 기화 송출 설비 가동시험을 모추하네 지난 11일부터 제주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허여 쨘 햄신게마심. 경허곡 다음 돌 20일부터는 한림복합발전소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허거란 회임수다. 가정용 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의 배관공사를 모치는 대로 제주시광 서귀포시 대단지 아파트부터 올리안에 초래초래 공급허 견고람수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직원으로 보류해난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조례제출 넉덜만이 상임위원회에 배정허여 쨘 고람수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허여 쨘 마심게. 경헌한 볼륨인 지난 15일부터 시작헌 제3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것 담댘덜 고람수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내신 뒤 양 김태석 의장이 추가 보안을에 넘어 두 철회나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해난 거랜고람신게마심. 현재 한라봉에만 적용하는 망감류 상품 기준이 확대될 거랜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안광, 레드향, 황금량의 상품 기준을 규정헌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허여 쨘 고람수다. 조례가 통과가 됨인 무게 190g,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의 망감류만 추라헐수이신 디양, 위반원 농가 허곡 선과장은 3년 동안 하간 지원사업을 못 받는 고람신한 맹심들러서에. 산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찬장처럼 만들어서 부엌 한 켠에 넣어두어서는 반찬 그릇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면 빈 그릇을 넣어두는 도구를 말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살강과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도구입니다. 산례가 뭐죠? 고금성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랑 아래 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표준말로 옮기면 살강 아래서 술을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주도 말로 산례 아래서 쪽박을 봉구나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산례라고 하는 그것이 표준말 살강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례 특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위에 놓이는 것이라서 다리가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산간으로 돼 있어서 그 바닥에는 대나무를 쪼개어 위가 둥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기가 밑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례는 어떤 것을 넣어두었나요? 산례 속에는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반찬 따위를 봉안하는 도구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장아찌와 같은 것들을 넣어두고 아니면 빈 그릇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한라산에 단풍 들어찌노는 소식들은 들어집대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걷는 걸 보단 한라산에는 지난 12일 단풍이 체험 시작되어 내 이둘 말일쯤에 단풍이 질로 고울 거담댕 고람수다. 이번 단풍 시기는 팽년보다 사흘이 볼룬 거랜 햄신디양 경어여도 너무네보담은 이틀이나 늦은 거랜 고람신게 맛심 한라산국립공원은 기온이 막 노려감째 넘어 단풍 구경 오래 한라산에 오를 땐 여벌로 또 챙기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함인 조옥엔 당부허염수다. 제주의 재래흑도세기가 일반 도세기보다 좋은 맛을 내는 유전자가 하된 고람수다. 농촌진흥청은 스웨덴 국립농업과학대학 등 열 홈바디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결과 제주 재래흑도세기에서 맛을 내는 변이 유전자를 발견허여진 고람신게 맛심 이 유전자를 보유한 제주 재래흑도세기는 근육소급이 지방함량이용 적색육이 일반 도세기보다도 10회 이상 하나네 육질이 좋은 거랜 고람수다. 연구진은 도세기 맛을 결정하는 변이 유전자의 유물을 간편하게 판배로는 진단키트를 개발허여 우리나라광 일본에서 특허등록도 못 구하던 허염신게 맛심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제주어 문화교실을 운영허염진 고람수다. 제주어 문화교실은 도민광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주어광 제주문화를 고라주는 내용으로 진행되엄짓 맛심게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혼시부터 니식고장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디양 오는 11월 22일 고장 몬딱해영 요다번의 교육을 헐거랭 고람신게 맛심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소식 가정오크다 편안달러십사에 다음에도 하간소식 가정오크다 편안달러십사에 이리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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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로 이리로 해명하여도 갈 길이여 염삭이지 마라 가운데로 자게 자게 그런걸 나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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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시철은 어디갓 땅사 해 받아 젖어 어람쩌만은 헌 번간 우리님은 영영 안이 오는구나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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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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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룩저룩 내려오다 안보나 어느새 하자 딸러래 내려오라 점구나 이로 이로 이로